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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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신재환 선수가 다른 팀원 안돼요 다른 팀에 친한 선수들 저한테 사는 것 같아요 저요? 그냥 수원에는 대학교 때 같이 다니던 대학교 동기들, 그리고 다른 팀들, 어렸을 때 대표팀 같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런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다 같이. 신재환 선수만의 인립관리? 인립관리요? 그냥 자주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이렇게 친구들 많이 사귀면 좋지 않아요? 화이팅! 지금 2승 2무입니다. 수비의 안정적인 밸런스와 함께 공격에서도 최대 7경리로 5골을 트리니까. 2분만 이따가자. 2분만 이따가자. 2분만 이따가자. 여름이 진짜 왜 이렇게 푹 잡고 나오냐? 인상수 왜 이렇게 푹 잡고 나오냐? 밥 뭐 인상수지 마. 카메라 다 찍힌다. 성원아, 한 얘기해 여기. 고춧가루. 안정적으로 잘 fraudule기. 왼쪽으로 보는데 다 찍히지 말라니까. 안정적이에요. 오 runner Stanford. 간단하게 비교를 안정적이에요. fight fight fight. 여름이 너무 잘 잡히는 이중 her. 야채. про는 오일과는 안정적이에요. 온도를 한 번 더 찍고 도망치고 . 예, 가자! 예! 자, 갑시다. 둘! 셋! 해! 해! 자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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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아! 파이너 비도를 미스에 올리브아! 선! 최신! 새로운 역사를 선언한 첫째 공덕수 이참! 예! 이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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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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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